안녕하세요. 소녀시대입니다. 저희 소녀시대가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소녀시대 VWEEK 동안 총 8번의 생방송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. 본격 핸드메이드 밀착방송 with 소녀시대 팔방미인 대망의 8번째 방송이 25일 화요일 밤 9시 50분의 생방송입니다. 저희가 소녀시대 팔방미인을 통해 안무 연습실부터 대기실 알까기까지 정말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렸잖아요. 마지막 방송에서도 엄청난 것을 준비해드렸죠? 그렇습니다. 2015 소녀시대 VWEEK 볼링대회! 제목만 들으셔도 감이 확 오실 것 같은데요. 소녀시대 팔방미인 마지막 방송 화려하게 준비했으니까요. 25일 밤 9시 50분 꼭 본방사수 해주세요. 네. 그럼 저희는 이만 8번째 방송을 준비하러 가겠습니다. 안녕. 지금은 소녀시대! 스테이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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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테이크!